파, 키, 갈, 로, 가자! 안녕하세요. 그동안 두 번째 사기온종에 계속 실패했었는데요. 남은 표식 두 개. 메갈로돈 패기라서 메갈로돈 확정이네? 2000레벨짜리 알랑카가 나오는 판인데요. 타페야로 하나 쓰고 인도랩터 하나 써야 되겠다. 프레스토 마무리로. 와, 이제 인도를 써야지만 깰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때려. 오케이, 다 썼다. 좋았어.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 인도 능력치 아니면 답이 없겠다. 좋았어. 탈켜! 라빈은 얘는 좀 달라. 교체 안 해도 얘가 더 센데? 그냥 인도 하나로 다 깨도 되겠는데? 잠깐만. 와, 이거 뭐야? 두 번째 이벤트 위험했지만 인도 캐리. 메갈로돈 팩 해제. 드디어 한 개 남았다. 황금 보상팩. 와, 끔찍하다. 영토를 지켜라. 뭐야, 이거 전부 다 괴물이야. 이제 VIP 동료도 있어야 되겠어. 프로케라토사우루스. 이거 새로 나온 건가? 5만 개 팩 하나 들어갑니다. 150만에 7천, 76만에 프로케라토사우루스 획득. 새로 나온 프로케라토 부하 들어갑니다. 뭐야, 엄청 작은데? 소형인데 유티란스럼 털이 있네. 케라토사우루스의 전모습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케라토처럼 코에 뿔이 있는 게 비슷하다. 근데 왜 이렇게 작아? 사료 한 번 줘보면은... 쪼만한 애들처럼? 이제 다리가 짧아. 공격력이 높아서 그러니 체력이 되게 낮네. 조금 더 뽑아야 되겠다. VIP도 이제 40 다 찍어야 되려나? 어, 얘는? 누구지? 타니콜라 좋아. 제발. 만렙 하나는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어, 틸로사우루스도 나왔다. 공격력 얼마나 올라가는 거지? 체력이 낮아도 거의 둔클레오급 됐네. 꼬리뼈 마디만 8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제발 만렙 하나 가자. 어, 얘는 누구야? 어? 바리오닉스 두 마리째 확보. 만렙 하나 찍을 때까지 간다. 제발. 어, 에올란비아. 얘 다섯 마리째 같은데? 제발 첫 번째 만렙. 어? 오타칸투스. 와, 종류별로 다 나오네. 20만대로 내려간다. 제발. 만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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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아홉 마리째 아냐? 드디어 30만대가 깨졌다. 제발 만렙. 어, 바리오닉스다. 와, 30만배 찍겠는데? 헤노두스도 첫 암초 30레벨 올라갑니다. 등껍질도 무늬가 생겼네. 30 찍었더니? 와, 이제 공격력 첫 넘었다. 20개 전에는 새로 나오겠지? 제발. 만렙 가자. 어? 브론토도 30 아닌가? 다른 데는 괜찮아. 제발. 육지로 나오나 제발. 육지 가자. 뭐야, 이거 또 오타카나 아냐? 수중은 안 세져도 돼. 와, 첫 동굴 30이다. 든든해, 든든해. 헤노두스보다 더 세다. 길이가 3미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세. 육지. 육지. 오, 드디어 나왔다. 마스터돈 좋아. 만렙 다 돼가겠다. 육지 가자. 제발. 육지? 육지? 잠깐만, 브론토 만렙 되겠는데? 와, 브론토 7마리 됐다. 육지를 만들어야지 거체를 깰 수 있다고. 제발. 육지. 육지. 오. 와, 신생대 올만랩 되겠다. 암굴 속성도 첫 번째 30렙으로 올라갑니다. 와, 얘도 무늬가 엄청 많아졌네. 잠깐만. 이거 살이 언제 이렇게 됐어? 아, 얘 레벨업 다음 해야 되겠다. 제발. 오. 와, 오타칸 만렙 되겠네, 진짜. 그래도 만렙은 찍어야지, 제발. 제발. 오. 잠깐만, 마스터도 이제 만렙 되겠는데, 진짜. 만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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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프레스토도 만렙 되겠는데? 과연 만렙 찍을 수 있을지. 오, 에올람비아. 초식 만렙 되는 거 아니야? 에올람비아 6마리. 20만대 깨졌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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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왜 자꾸 나와. 두 마리 만렙 되는 거 아니야? 절반 썼는데 왜 아직도 만렙이 안 나오는 거지? 오타칸 얘가 될 거 같은데? 육지. 육지. 오. 에오디 30도 괜찮은데, 오케이. 항상 약했던 잉룡이 드디어 타페야로를 넘는 건가? 와, 벌써 뛰어넙겠는데? 타페야로보다 더 세졌어. 3천에 천. 제발. 오, 또 잉룡인데? 오, 갑자기 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오타카 만렙 되겠는데? 15만대 진입. 제발. 헤노두스다. 정말 골고루 올라가는구만. 와, 틸로가 이제 5마리다. 제발 만렙. 제발. 와, 에오디가 갑자기 만렙 되려고 그러네. 6마리. 와, 어파토도 이제 5마리. 설마 다 쓰고 만렙 안 되는 건 아니겠지? 헤노두스도 6마리. 10만대가 얼마 안 남았어. 제발. 오. 프레소스쿠스. 아, 7마리다. 마스터돈이 먼저 만렙이 될지? 얘가 먼저 만렙이 될지? 남은 건 하나. 오. 잠깐만. 틸라가 만렙이다. 와, 결국에는 틸라 코스. 머리카락도 길어지고, 귀도 길어지고, 턱도 더 길어졌다. 드디어 두 번째 VIP 만렙이 나왔습니다. 아, 머리만 약간 바뀌었나 보네. 우와, 이빨 더 길어진 것 같다. 파키갈로 때문에 얘는 나중에 키워야 되겠다. 긴 송곤니는 현대 설치류 동물의 앞니처럼 평생 동안 계속 자란다고 하는데요. 땅에 닿는 거 아니야? 만렙을 찍기는 찍었는데, 영토를 지켜라에는 도움이 안 돼. 여기 오스타포 있네. 강력해진 애우디로 재잡아야 되겠다. 아니, 무슨 카르노가 기간 오토보다 더 세졌어. 케라지노 희생해야 되겠는데? 한 방이다. 뭐야. 두 개 때려버리네. 와 이거 뭐해 오스타보 일단 얘는 잡을 수 있겠다 오케이 안 막았다 좋아 4개로 괴물 오스타보 잡기 5개 다 써 다 써 다 쓰면 가능성 있어 와 마스터도 만네비였으면 이겼을텐데 30네브로 될라나 3개를 남겨야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40으로 아 약간 남겨놓고 이거 한번 막으면 돼 와 너무한다 요상태에서 한번 톡 때리고 세번 막고 이제 카르노 한방만 막으면 이길 수 있어 제발 아 오케이 요렇게 하고 제발 오 이길 수 있겠다 와 이거를 우리 마스터돈 30이 이걸 잡아주는거야 아 오케이 와 이거 뭐야 완벽하게 돼저씨 간파했어 이거 완전 진거였는데 깔끔한 계산으로 드디어 거체들의 총돌 해제 풀렸다 풀렸다 와 드디어 메갈로다 메갈로를 풀기 위한 마지막 관문 오 별로 안세다 와 아까 메갈로돈 팩은 왜 그렇게 어려웠지 요렇게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다 VIP 30군단 출동 그래 난이도가 이정도여야지 거체들의 충돌에서는 핵을 못쓰나보네 우리 돼저씨가 무슨 팩이야 어디서 까불어 핵 쓰는 것만 막으면 상대단 어 잠깐만 오 얘 그러고 보니까 새로 나온 애잖아 프로케라토가 능력치가 약간 메트리아 포도 느낌이네 하지만 깔끔하게 다 사용했다는 사실 너무 쉽다 이래야지 이게 바로 덕게임이지 오케이 깔끔하게 마지막 필살기 들어갑니다 와 드디어 풀었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사료 나와라 제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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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할 것 같은데 세 번째 메갈로사우루스 백득 파기리노는 이미 다 만들어놨지 코에 큼직한 뿌리 하나가 생기고요 와 여기도 뿌리 엄청 생긴다 드디어 가장 튼튼한 사기 혼종 첫 번째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얼굴 대신 목주름에서 한 쌍의 뿔이 솟아나 있다고 하는데요 얘 레벨은 조금 있다가 하고 오 7천 개밖에 안 들어가네 이 정도는 돼야지 파 키 달 로 가자 와 뿔 봐봐 올라가자 올라가자 드디어 두 번째 재료마저도 만네브로 올라갔습니다 뿔이 다섯 줄 머리에도 뿔이 세 줄이네 원래 두 발이 아니라 사족 보행 형태였다고? 근데 앞자리가 왜 이렇게 작아 와 이제 얘네 네 번만 하면 되는데 사료가 없어 이 정도면 될 거야 메갈로사우루스 만네브로 올립니다 와 2700에 800 그렇게 세지는 않네 파키리노도 바로 올라갑니다 와 사료 다 떨어졌어 덕게임에서 가장 튼튼한 혼종 목이 엄청 길어졌다 메갈로의 길쭉한 목에다가 파키갈로의 머리통이 약간 합쳐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빨 부분은 육식처럼 요렇게 골고루 잘 합쳤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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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레벨인데 체력이 3200이야 생긴거는 그냥 초식인데 눈빛이 다르네 와 머리부터 해서 꼬리까지 등쪽에 굵직한 뿔들이 전부 다 박혀있고요 손은 되게 작네 사료 한번 줘보면은 먹는거는 일반 육식이랑 비슷하네 10레벨로 올라왔더니 벌써 체력이 4800 근데 공격력이 너무 낮아 아 요정도로 쓰긴 애매하겠다 77000이야 들어간다 둔클레오보다도 많이 들어가고 케라지노보다 훨씬 높다 드디어 20레벨으로 올라갑니다 와 체력 벌써 6000 됐어 와 진화만으로 체력이 1500이 더 올라갔고요 파키리노의 방어력 그리고 메갈로의 예리한 물기를 모두 가져서 전투를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역시 토너먼트 2개짜리다 와 체력이 한번 찍을 때마다 2000씩 올라간다 20레벨이 됐는데 벌써 체력이 8300 역시 가장 튼튼하긴 하지만 공격력이 너무 약한 우리의 파키갈로 엄청 어려웠던 여기 이제 쓸 수 있으려나 무려 10레벨이랑 차이 나는데 체력이 200밖에 차이 안나 21레벨 되면 체력만 되겠다 든든한 파키갈로 먼저 사용을 하고 라야스테가 얘로 잡은 다음에 그냥 둘로만 해도 되겠는데 요렇게 가야 되겠다 일단 초식 상대로는 그래도 괜찮네 튼튼한 거를 잘 활용을 해서 라야스테가 등장 좋았어 지금이다 적당히 모아놓고 오 두개 막네 뭐야 아 괜찮아 오케이 한방 날 수 있으니까 됐다 우리 기스타포는 수고했어 아 오케이 한 대 때려놓고 끝내자 좋아 요정도면 다 쓸만하겠는데 다섯개 아 오케이 끝났다 우리 파키갈로 혼자서 다 잡아주지 튼튼한 체력을 활용해서 3단은 올려서 물어 뜯어버리기 두개 써도 뭐 버틸 수 있어 아 오케이 체력이 높기 때문에 요렇게 써도 되지 와 아직도 3000이 남았다 필살기 준비해야 되겠구만 1공은 꼬리치기겠지 아 오케이 아 근데 너무 약해 그러면 파키갈로에 필살기 들어갑니다 와 혼자서 이걸 다 잡는구만 티라노 스킬이네 한번 짱 물어 뜯으면은 아 인도랩터보다 많이 약하다 든든하다 든든해 똑같은 사기 혼종이지만 케라지노보다 시간도 두배 길고 캐시도 거의 두배가 길어서 사기랑 슈퍼 사이에 있는 가장 튼튼한 파키갈로사우루스 하지만 사기 혼종의 최강은 하나가 더 있다는 사실 가장 튼튼한게 우리 파키갈로였다면은 공격력은 얘가 제일 높을 것 같고 유도는 밸런스가 갖춰진 또 최강의 사기 혼종이라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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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